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면죄부를 준 윤석열 검찰과 권력자의 거수기로 전락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행태에 비춰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특검으로 수사해야만 합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의 2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김 여사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초미의 관심인데요. 이 사건을 계속 따져먹고 있는 분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결론부터 듣고 싶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기소할 수 있을까요? 1심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관여했다고 의심되는, 추정되는 증거들이 많이 현출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전주인 손모 씨에 대한 선고도 그와 계의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오늘 임명된 심우정 검찰총장은 수사지휘권을 복원해서 이 사건 기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소를 해야 된다. 그런데 기소를 할지 안 할지 못 할지 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네, 지켜봐야 할 사안이긴 한데 지금의 검찰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고 용기 있게 기소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은정 의원이 만든 한 장의 표가 지금 온라인에서 많이 공유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네, 바로 저겁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계자들의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유재가 나온 손모 씨와 김건희 여사 모녀는 어떤 면에서 비슷하다고 보세요? 뭐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는데요. 두 사람이 전주라는 면은 같고요. 그다음에 주식 매매, 거래 행태가 통상의 주식 매매와는 좀 다르다는 점. 그다음에 주가 조작 내부 세력하고 돈 거래를 했어요.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손모 씨도 그렇고 그런 점에서는 매우 유사하지만 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그 계좌가 통정 매매에 사용됐다는 것이 1심 판결에서 확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손모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계좌는 실제로 당시에 가지고 있는 현금의 80%, 40억 정도를 몰빵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손모 씨하고는 사실상 김건희 여사 모녀가 이 주가 조작에 훨씬 더 깊이 관여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스러운 대목이죠. 그러면 손모 씨보다 계좌수가 많은 건가요? 아니면 계좌에 들어간 금액이 많은 건가요? 계좌수는 비슷한데요. 금액도 그렇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손모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액보다도 훨씬 투자한 금액이 적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80%를 몰빵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손모 씨는 손해를 봤어요. 1억 원 정도를.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한 23억, 20억 정도 이상을 모녀가 이득을 봤죠. 그런 부분에서 다릅니다. 지금 표가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박은정 의원의 표를 저희가 그래픽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건데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가 23억의 이등을 얻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반면에 어제 유죄 판결이 나온 손모 씨는 1억 9백만 원 정도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손실과 이득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방조로 인정이 됐거든요. 손모 씨 같은 경우에는. 방조보험 같은 경우에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주가 조작 세력이 올라타서 이득을 한번 보겠다는 모험을 한 것으로. 그래서 시세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시세 조정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을 하거나 예견한 경우에는 방조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번 고법의 판결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이치모터스 대주주인 권호수 회장이 김건희 여사 모녀의 계좌를 관리하고 또 이종호 같은 경우에도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에서 나왔던 인물이죠. 그 2차 주가 조작의 주포입니다. 이종호가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모녀가 훨씬 더 이 주가 조작에 깊숙이 관여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손모 씨보다는 개입이 더 깊이 돼 있을 수도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는 여러 정황 근거들이라고 판단해 보면 될 것 같군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이름 옆에 그러니까 전주하고 지금 표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이종호 관리라고 돼 있고 또 전주라고 하고 권호수 관리로 돼 있거든요. 저기 상단에 보면 오른쪽에 저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저건 무슨 뜻입니까? 네.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김건희 여사 계좌는 2차 주가 조작의 주포인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관리를 했고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이 사람들이 주가 조작에 활용을 한 거죠. 권호수 지금 회장 같은 경우에도 채은순 씨 계좌를 직접 관리를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저게 1심 판결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호수 이종호 이 사람들은 주가 조작의 가장 핵심 인물들이죠. 그리고 권호수 회장은 대주주이면서 이 주가 조작으로 81억 원의 이득을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집행유예 판결이 굉장히 아쉬운 대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최은순 이 두 사람은 이 주가 조작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나 하고 권호수 회장 또 아들이 실제로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가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선 기간 중에 나온 내용인데 김건희 여사가 이 주가 조작 기간 중에 도이치모터스 이사로 활동했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이치 파이낸셜 주주로 또 언론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정황에 비추어서 이 손모 씨는 권호수 회장과는 관련이 없는 인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사람은 방조로 인정이 됐다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권호수 회장과의 긴밀한 관계 등에 비추어서 방조 나아가서는 공동정범으로 어쨌든 판단을 좀 해볼 수도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의심스럽습니다. 최소한 방조 혐의 적용은 가능하다고 보신 거네요. 그렇죠. 어제의 판결은 법원이 최소한 방조라도 기소하라는 저는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관건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 여부를 알았느냐 혹은 미필적 고의로 알고 있었느냐 정도가 증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1심 재판 중에 김건희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주가 조작 세력들하고 연락을 취했는지 그리고 통정매매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 의심스러운 그런 정황들 통화 내역이 녹취록이 나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주식을 어떻게 팔아라 이런 지시 내용도 나왔죠. 그런데 저는 지금 1심에서 나온 그 증거들만 있을까 지금 김건희 여사가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에서 확보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기록이 굉장히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정범으로 좀 더 수사를 해서 기소가 가능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검찰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혐의 적용을 하거나 수사를 하느냐 그래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느냐에 달려있을 것 같은데 손모 씨의 경우는 지금 방조 혐의로 2심에서 유죄잖아요. 그러니까 1심에서는 방조 혐의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게 검찰 스스로 공소 내용을 변경한 겁니까? 아니면 재판부에서 그렇게 요청이나 요구를 해서 바꾼 겁니까? 1심에서 손모 씨를 공동정범으로 주가 조작의 공범으로 기소를 했지만 쭉 재판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주가 조작의 공범이 되기에는 이 시세 조정에 직접 관여한 것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렇지만 주가 조작의 시세 조정에 어쨌든 인식 미필적 고의 정도는 있지 않나 이 정도로 1심에서 심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소가 됐는데 2심 재판장께서 그럼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공판정에서 검사에게 그 부분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방조로 공소장을 추가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검찰의 의지라기보다는 재판부에서 요청이나 요구를 한 게 맞다라는 걸로 보이네요. 네, 그렇게 보여지고 검찰에서도 1심에서 그 정도로 심리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방조로라도 추가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조 부분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하는 것을 지금 친윤 검사장인 이창수 검사장에 부임하던 날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어제 2심 판결 나온 뒤에 검찰의 반응을 보면 언론 보도상으로 보면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손모 씨와 김 여사를 비교해서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케이스 아니냐 혹은 김건희 여사 케이스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한 거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는 와중에 검찰에서는 오히려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비교해서 판단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낸 거거든요. 검찰에서는 그러면 이런 입장을 낸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불기소의 논리를 설명한 걸로도 볼 수 있을까요? 검찰의 어제 그 입장 발표가 굉장히 부적절하죠. 그리고 저는 그것이 정치적인 행위로 보여질 수도 있다 의구심이 드는데요. 실제로 지난번 경호시설에 가서 김건희 여사의 황제 조사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주가 조작 부분에 대해서도 5시간 조사를 마쳤어요. 그런데 5시간으로는 매우 부족한 수사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마치고 불기소를 좀 염두에 두고 그 순서대로 가던 중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하는데 어제 고보 판결로 그것이 굉장히 난감해진 상태인 거죠.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서둘러서 그런 손모시하고 다르다 이렇게 입장 발표를 해서 뭔가 좀 시간을 좀 벌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을 벌려고 한 것 같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 2년 정도 이 사건을 탈탈 털었다. 그런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느냐라는 게 지금 여권에서 그동안 주장했던 논리거든요. 어제 서울고법의 선고를 보면 그런 논리가 좀 깨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셨기 때문에 수사가 오히려 더 힘들었습니다. 수사팀에서 김건희 여사 소환을 검토하고 시도도 했는데 추석 불응해서 결국 안 됐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1심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서 전주에 대해서 무죄가 났으니까 전주인 김건희 여사도 무죄 아니냐 이렇게 논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고법 판결로 전주에 대해서도 유죄가 났으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기소할 수밖에 없는 법리적인 지금 판단이 이루어진 거죠. 네. 검찰 지휘부가 그 사이에 바뀌었잖아요. 송경호 검사장에서 이창수 검사장으로 바뀌었고 검찰총장도 이제 심우정 총장으로 바뀌는 와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사건의 처리 방향 또 내용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검찰 지휘부의 교체로 기존의 수사팀이 판단했던 것보다는 좀 소극적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심우정 검찰총장 그다음에 이창수 검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고심의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비롯한 여러 가지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그것을 무마시킬 인물로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아마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리고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잘 받들 인물로 굉장히 그런 판단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 사건이 공소시효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굉장히 빠듯한 상태에서 기소가 됐고 공범들이 재판 계속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지만 이 사건이 확정이 된다면 공소시효가 또다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지금 검찰 지휘부에서도 공소시효를 그냥 놓칠 수는 없는 거고 만일에 그랬다면 그것은 지금 그 사람 자신들의 사법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장사적으로. 그래서 고심 끝에 이 사건을 어떻게든 처분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때까지는 뭉개기로 좀 버티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는 어쨌든 그걸 기다릴 수 없다.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이걸 수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은 분명한 것 같고요. 지금 원래 어제 본회의에서 이걸 처리하기로 했다가 안 된 거고 그럼 추석 이후에는 김건희 특검법안의 본회의 처리가 가능한 겁니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또 어제 보도를 보니까 국회의장께서도 19일에는 처리하는 것으로 약속하신 것 같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금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또 지금 문제가 되는 명품백도 중앙지검이 지금 아직 처리를 못하고 있죠. 주석 민심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리고 그 외에 또 관저 증축, 불법 증축 의혹이 지금 감사원에서 또 발표가 됐지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을 모두 포함해서 특검법의 수사 대상으로 담았기 때문에 그 특검법으로 진상을 규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쯤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고 물론 여당에서 필리버스터 등의 방법을 쓸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이게 통과가 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또 제2호 국권을 행사하면 그래서 거부가 되면 또 도입이 안 될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위헌적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던데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과 자신의 가족 측근에 대한 특검을 거부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가족이 직접 관련되어 있는 수사 범죄에 대한 특검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를 하신다면 이에 충돌에 직접 저는 연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거부권 제2호구권도 헌법상 내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위헌적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헌적이라고 비판은 할 수는 있겠으나 그걸 어떤 구속력 있는 행위로서도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어떤... 권한쟁이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고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권한쟁이 심판 청구도 검토 중이다라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최근 김건희 여사의 공개 행보를 놓고 야당에서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죠. 오늘 추석 인사에도 모습을 드러냈고 이런 과정에서 최선 사과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김건희 여사가 좀 겸손하게 국민들께 사과하는 모습 보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과하고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공개적으로 행보를 하시는 것은 저는 이것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국민적 분노가 더 높아질 것이고 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요구가 더 거세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이것의 진상을 규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오늘 대통령 지지율 20%의 지금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거부하게 되면 저는 더 내려가서 10%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 이르게 되실 거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추석 연휴에 특히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나와 있습니다. 이른바 쩐주로 불리는 손모 씨의 방조 혐의가 유죄 선고가 됐잖아요. 김건희 여사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국민의힘 관계자들이나 그쪽에서 김건희 여사를 방어하는 측에서 그 전에 그 관계됐던 이번에 유죄가 난 분 그분이 1심에서 무죄가 났으니 그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모를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김건희 여사도 무죄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이번에 유죄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유죄다라는 것이 2심으로 확정됐다고 봅니다. 대법원까지 가야 되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사안 자체만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본다면 이 사안에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를 이제는 다시 재호출하거나 또는 굳이 그렇지 않아도 기소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 사안이라고 봅니다. 김여정 부부장 흉내내시면서 현장 시찰을 다니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사고만 치시고 대한민국의 국경만 떨어뜨리는 사고 뭉치 연구인 구석을 앞두고 조금만 더 안 나타나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김건희 씨는 자신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검찰이 다 털어주니 다시 무대로 복귀한 것입니다. 용강 지구대를 방문한 김건희 여사 사진 18장에 좋은 평가가 거의 나오지 않은 듯합니다. 여권에선 좋은 취지로 간 건데 뭐가 문제냐라고 말했지만요. 보수 소장파로 불리는 유승민 전 의원 제발 가만히 계시면 안 되냐 이렇게 되물었고요. 정치 경력 40년의 박지원 의원은 영부인이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다며 노골적인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이죠. 내가 대정부 질문에서 딱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 딱 맞아주잖아요. 보수 일간지에서도 국민들이 진정성을 믿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불리한 여론이 끌어오르면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잠잠해지면 이렇게 언론 노출을 반복해왔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돈줄 손모 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게 김 여사에겐 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함께할 내부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윤재관 조국혁신당 전략부원장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남 의원님 오후에 2심 선거가 나왔단 말이에요.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사건 이른바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 이 사건의 2심 의미가 뭡니까? 손모 씨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무죄가 선거가 됐는데요. 그거는 이른바 공동정범 그러니까 모의를 같이 해서 역할을 분담해서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혐의로 기소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 분담은 안 한 것 같다. 그래서 무죄가 선거가 되면서 단지 시세 조정을 하는 것은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판단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것은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이라고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들이 범행을 하는 것을 도와줬다. 쉽게 범행을 할 수 있게 도와준 죄를 방조범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항소심에서 손모 씨에 대해서 주가 조작을 하는 데 있어서 보다 범행이 용이하도록 도와준 혐의는 인정된다는 취지로 유죄 선고를 했습니다. 손모 씨가 왜 중요한 건가요? 이게 김 여사하고 비슷한 케이스인가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유형이 비슷하죠. 유사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세 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계좌가 동원됐고 거기에 또 자금이 들어갔고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관여한 것과 기소된 피고인들 중에는 가장 유사한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이 손모 씨였는데 항소심에서 손모 씨에 대해서 방조죄는 인정된다고 오늘 판단을 하면서 지금 검찰에서 몇 년째 아무런 결정을 안 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있어서의 기소 여부에 대해서 검찰의 부담이 커지게 생겼죠. 제가 보기엔 이 정도 상황이면 기소를 안 할 이유를 찾기가 좀 어려워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손모 씨와 비슷하게 방조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게 하는 게 법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는 맞아 보이는데 형평성으로도 맞는 거고요? 그런데 검찰이 과연 그렇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정광재 위원님.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충분히 수사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 혐의점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일관된 입장을 밝혀왔잖아요. 오늘 판결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이번 판결에 대해서 기자 분들이 좀 코멘트를 해달라고 해서 구두 논평을 한 게 있습니다. 법원이 법리에 따라 판단을 했기 때문에 법원 자체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김건희 여사는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2021년 굉장히 검찰에서 수사를 열심히 했었고 당시에 수사 실무를 맡은 팀은 불기소 처분하는 게 옳겠다라는 의견을 서울중앙지검에 냈는데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이성윤 지검장이 그것을 반려시켰다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손 모 씨는 주가 조작이 있었다라는 사실과 또 하나는 자신의 계좌가 활용되고 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충족시켜야 방조범으로 인정이 될 수 있었는데 법원에서는 그 정황을 충분히 확인했기 때문에 방조범으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거죠. 그러나 여전히 김건희 여사 측은 자신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을 내고 있기 때문에 수사당국 그러니까 검찰이 그거와 관련해서 더 치밀한 수사를 해서 이게 기소할 사안인지 여전히 불기소 사안인지를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 모 씨의 케이스와 완전히 같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유사하다는 것이 완전히 같다고는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법적에서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한다고 해도 수사에 응해야겠죠. 김건희 여사도. 네. 그렇군요. 김유정 의원님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는 특검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고 그 혐의 중에 하나가 또 이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검의 여론은 더 끌어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당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더 끌어오를 수밖에 없고 이렇게 혐의가 하나씩 늘어가가지고요. 거의 특검법이 이제 좀 있으면 한 책 한 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중요한 건 지금 검찰도 그렇고 국가권익위도 그랬고 감사원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는 다 뭐 문제없다라는 취지의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검찰의 신뢰는 바닥을 쳤어요. 그러니까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명분을 오히려 다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그 시간이 그렇게 지났는데 왜 그러면 기소도 안 하고 무현비 처분도 안 하고 그렇게 보고만 있느냐 이 주가주자 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건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했을 때 검찰은 뭐 수사 중이다라는 얘기만 했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손모 씨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공소장 변경한 대로 지금 오늘 유죄 판단이 나온 거잖아요.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공소장 변경해서 계속 항소심을 지켜보자 라고 검찰이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오늘 결과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김건희 여사와 그 장모인 최윤순 씨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동시에 정말 검찰이 제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 쩐주를 차별하면 안 됩니다. 어떤 쩐주는 항소심에서 이렇게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만약에 기소를 안 한다고 치면 정말 그거는 더 화를 부르는 일을 자초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신뢰가 바닥인데 검찰에 명예를 걸고서라도 이 부분은 언젠가는 또 진실이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명예를 걸고 제대로 수사해서 반드시 기소해야 된다. 독일한 잣대를 가지고 검찰이 판단을 해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네. 윤재관 위원님 지난번에 이 혐의에 대해서도 비공개 출장조사 때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오늘 2심 판결로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드러났다고 보세요? 당연히 그렇고요. 이것은 아까 앞서 국회의원님의 주장이 얼마나 타당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2023년 2월 브리핑 내용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들 잊어버렸을지 모르겠습니다. 1심 결과 판결이 나고 나서 손모씨가 무죄로 선고됐기 때문에 김여사도 무죄다라는 취지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손모씨와 김여사가 똑같은 전주 역할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전주가 무죄를 선고받았으니 김여사도 당연히 무죄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문제를 삼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논리를 그대로 가져가면 이번에 손모씨가 유죄가 인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은 전주의 역할을 했던 동일한 범행을 했던 김여사도 김건희 여사도 당연히 유죄가 선고가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 검찰이 나서야 되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검찰이 어떻게 할 것이냐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검찰이 우리가 예상한 대로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직무유기 새로운 범법을 하게 됩니다. 공무원은 본인이 누군가가 범법 사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 법원이 분명하게 인정이 됐고 그래서 그것을 누구도 다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다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검찰은 직무유기가 분명하고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은 검찰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검찰 스스로도 책임을 엄청나게 져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계좌와 관련돼서 1심 판결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가 조작이 한 번 있었고 두 번 있었고 1, 2차에 나눠서 있었는데 계좌가 활용된 계좌는 김여사와 그의 어머니 최은수 씨가 모든 1, 2차에 모든 주가 조작에 계좌가 활용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방조의 혐의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상식에 맞게 검찰이 해야 될 것이고 특검은 이미 특검 여론은 차고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막으려고 할 텐데 그 막음과 동시에 이 정권의 몰락의 시기는 점점 더 가까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을 한 번 들어보죠. 관련해서 저는 검찰이 기소할 것이다 기소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예단해서 말씀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검찰 나름의 수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주 손 씨와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여사의 개입 정도 인지 여부 정도가 얼마나 다르고 아니면 같은 수준이라면 같은 기소가 돼서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 역시 검찰이 수사를 할 텐데 이걸 앞서 나가서 검찰이 기소조차 못할 것이다 기소하지 못하면 검찰의 직무 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정치적 해석이 너무 가미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앞서 나간다 이 말씀이네요. 김용남 의원님 어쨌든 검찰의 몸담은 경험에 비춰보면 지금 검찰총장도 바뀌고 있고 서울중앙지검장도 이미 바뀌었고 이런 상황들이 이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시세요?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명품백 받은 사건과 관련해서 거의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예정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수사팀에서 무혐의 의견을 냈고 그거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또 불기소 권고안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연휴 끝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불기소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그 명품백 사건보다 훨씬 오래된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그 명품백 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오랫동안 지속됐던 사건인데 아니 명품백을 저렇게 불기소하는 검찰이 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진작에 불기소 결정을 못했을까를 생각해보면 그만큼 명품백 사건보다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불기소 결정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중앙검사장과 검찰총장이 바뀌더라도 기소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불기소 하기도 대단히 어려운 사건이면 틀림없어 보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지난번 여러가지 국회 질의나 이런 것의 답변 과정에서도 2심 판결도 봐야 된다라는 취지의 입장들을 내놓았기 때문에 뭔가 상황의 변화는 충분히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말씀하신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의 불기소 권고를 놓고 잘못된 결정이다 60% 잘한 결정이다 30% 라는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오늘 오후에 대통령과 영부인이 함께 체코 순방 동행 발표도 나왔거든요. 정광진 의원님 체코 순방 하는 것은 또 이 사건과 별개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입장이십니까? 체코 이번에 우리가 굉장히 큰 경사가 있었죠. 체코 원전 수주라는 경사가 있었는데 그것을 세일즈하는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이후에 체코 순방 계획을 잡은 거죠. 그동안 대부분의 순방에 대통령의 부인이 동행했고 대통령 부인이 해외 순방에서 자체의 노력을 했었던 외교적 성과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거 역대 대통령들도 부인과 동참해서 순방을 갔었기 때문에 이것이 특별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말씀하셨지만 법리적 판단과 여론은 조금 다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론이 어떻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저는 체코 순방 동행도 과거에 역대 대통령들 순방 했었던 때 같이 대통령 부인이 동행했던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특별히 어떤 정치적 의미를 부여한다거나 야당이 왜 이렇게 활동이 잦느냐라는 시기에 정치적 공세를 일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순방 일정을 크게 의미부여할 필요는 없다. 김윤정 위원님. 글쎄요.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이렇게 요야무야 넘어가고 이런 모습 보면서 체코 순방에 동행하는 모습도 곱게 보일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원전 세일즈 하는데 왜 동행하지 이런 생각도 아마 다들 하실 겁니다. 저는 김건희 여사와 최근의 행보와 관련해서 잠적하다가 광폭행보 잠적하다가 광폭행보 도대체 왜 이러실까 많은 국민들이 아마 참 의아하다 이런 생각 할 거예요. 지난번 총선 때는 투표도 몰래 하셨잖아요. 공개적으로 안 하고 그러면 뭔가 본인이 마음속에 부담이 있다는 것인데 왜 대국민 사과 한 번 없이 이런 식으로 가는가 하긴 대선 때도 사과했지만 소용은 없었죠. 그래서 근래의 행보에 대해서는 딱 맞는 노래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뭘 그렇게 하려 그래 이거 딱 맞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본인이 안 한다고 했잖아요. 안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의 모습이 안으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는 겁니까? 왜 한 입 가지고 두 말 합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고 무슨 마포대견이 어디니 쪽방초니 가시는 것도 좋지만 지금 입한국이 그렇게 할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하고 이 여사 이 부부 때문에 대통령 부부의 어떤 이런 행보나 상황을 놓고 국민들이 정말 울어통이 터지고 스트레스 더 받고 있는데 마음 건강 정신 건강 얘기하니까 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역대 영부인들이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또 소외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역할도 해오긴 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김건희 여사가 해야 될 일은 이런 일들이 아니고 국민들의 이 분노를 잠재울 사과를 먼저 하거나 아니면 조용히 있으면서 정말 국민들의 눈앞에서 잠시 안 보이는 행보를 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는 국민의 분노 이런 거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보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냥 내 갈 길 가겠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V1 V2 하는데 역시 V1이 김건희 여사가 맞구나라는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고 아까 박지원 의원도 대정부 재무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비춰져요. 그래서 이거는 민심과는 아랑곳하지 않는 민심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냥 마이웨이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지지할 수가 없는 거죠. 내일 오늘 리얼미터 아까 여론조사 명풍배 수수 관련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거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다수가 그런데 내일 갤럽 갤럽 조사는 어떻게 나올지 대통령 지지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 정말 두고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부인의 그제 저녁의 일정이었잖아요. 마포대교와 함께 용강지구대 방문한 이 일정을 두고 언론도 거의 예외 없이 지금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유승민 의원이나 김경률 전 비상대책위원이 좀 과하지 않느냐 가만히 좀 계시면 안 되냐 이런 입장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광지 의원님 이게 그런데 당의 또 전체적인 입장은 아니잖아요. 당의 전체적인 입장과는 조금 결이 다른 두 분의 목소리를 내신 것 같아요. 당에서는 사실 김건희 여사의 공개 행보 특히 소외된 이웃이나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는 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이나 이런 정도의 비정치적 행보는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저는 사실 김건희 여사가 과거 4인 시절에 그러니까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있었던 도이치 주가 조작과 관련한 이야기들은 4인 시절에 있었던 일이나 대통령 취임 이후에 명품백을 받았던 사실이나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라는 점들은 다들 공감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두둔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인권유린식의 지나친 정치 공세는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김정숙 여사도 비슷한 논란에 시달린 때도 있었죠. 그때 우리 당은 이 정도까지 김정숙 여사의 행보에 대해서 비난했었던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이 정말로 윤석열 정부의 가장 약한 고리를 김건희 여사로 생각하고 그 부분을 계속 선전선동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더 씌워서 정말 마녀사냥식으로 하는 정치 공세는 이쯤에서 마무리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저는 한편으로는 김건희 여사가 이런 의혹들이나 과거에 잘못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유감이나 사과하는 뜻을 직접 밝히는 것도 좋은 대안이 돼서 그게 오히려 남은 2년 8개월의 윤석열 정부 국정동력을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실에서도 조금 전에 입장이 나왔어요.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대해서 정쟁화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 진정성을 봐달라고 했고요. 사회적 약자층 봉사활동 전반에 집중하겠다. 앞으로도 꾸준히 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윤재관 위원님 조국 혁신당은 특히 더 비판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출된 권력이 아닌데 현장에 가서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거나 흔찰하거나 이런 행보는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전역적인 국정농단 아닙니까? 국정농단이요? 네. 지금 그 행보를 하시는 건 평상시 같으면 장려해야 될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지금 김 여사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저 현장에 가 있는 게 아니고요. 수사를 제대로 받고 재판을 받아야 될 상황이죠. 그것을 권력으로 찍어 누르고 못하게 한 다음에 저렇게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울화통이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질을 정확히 보십시오. 김건희 여사가 책임져야 될 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마치 본인이 아주 좋은 사람이냐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게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이율변한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이러한 비판이 많이 있는 것이고요. 김건희 여사가 계속 저렇게 다니면 나닐수록 정권 종말을 재촉한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범법 사실과 관련된 범법 혐의에 관련돼서 검찰이라고 하는 국가권력을 동원해서 정권이 계속 못하게 제대로 진상규명을 못하게 만들고 있고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좋은 일을 한들 그게 곱게 보이겠습니까? 영부인께서 또 순방에 같이 참여하실 텐데요. 순방에 가더라도 그 나라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영부인이 한국에서 자국에서 어떠한 비판을 받고 있고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영부인 외교를 아무리 하신다고 한들 그 효과가 별로 있지 않을 것이 분명하고요. 그래서 자중하시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이제 정도는 포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중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분명하게 책임을 묻고 수사를 제대로 해서 책임을 묻는 일을 가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사과 이거 더 이상 바라지도 않고요.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영부인이어서 이런 걸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여러 수사라든가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또 하나 또 하나는 이각에서는 지난 정부에서도 영부인 외교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는 안 되는 거냐 이런 또 반론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동안 외교 현장에서도 그렇고 어제도 엊그제도 그렇고요. 이거 대통령 놀이하는 거지 않습니까? 영부인이 갖춰야 될 행동 반격의 기본적인 틀이 있는데 그 틀을 너무나 벗어난 것이 이번뿐만이 아니고 지금 임기 내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국정의 중심이 아니고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은 뒤로 빠지고 김건희 여사가 중심에 돼 있는 모습들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두 번 봤습니까? 외교 현장에서도 그런 것들이 여러 차례 목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외교를 오히려 영부인이 가로막고 있고 제대로 못하게 하고 있는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문제제기를 계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본질과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를 다 차치하고 좋은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만 얘기하시는데 국민들이 그걸 다 잊어버리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김용란 위원님 이틀 전에 2일 처나 얘기하셨어요. 오늘 판결이 오늘 같은 내용으로 선고가 나온다면 그다음 행보는 또 꼬일 수도 있겠다. 이런 취지로 저는 들었는데 앞으로 대통령실에서는 계속 꾸준히 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냈지만 행보가 위축될 거라고 보세요? 그런데 상황상 제가 2일 처나의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린 것은 이틀 전에 마포대교에서 현장 지도하는 행사를 가졌고요. 또 최근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추석 명절에 대통령과 영부인이 함께 인사하는 영상 촬영을 마쳤고 그게 상영이 될 거다. 명절 때 그런 뉴스도 있었고 또 명절 때 다른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행사도 기획이 됐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영부인의 활동폭이 상당히 넓어지고 적극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모습이 최근에 보여졌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요일날 항소심에서 적어도 방조죄에 대해서는 유죄 선고 가능성이 높은데 유죄 선고가 되면 아니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영부인에 대해서는 왜 기소가 안 되냐라는 여론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공개활동을 이렇게 자주 많이 하는 것이 과연 국민 여론과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인데 적절하겠느냐 그리고 계속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에서 아마 영부인의 공개활동이 2일천하에 그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 나타난 대통령실의 반응만 보면 그냥 다르다라고 일종의 모르세 전략을 쓰면서 영부인의 활동이 계속 이어질 것처럼 예상은 돼요 하지만 글쎄 점점 여론이 악화된다고 하면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라는 의문이 좀 들고요 제가 보기엔 어떤 사진이나 동영상에 비춰지는 영부인의 모습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발언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있었던 공개 석상에서의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간담회에서 김건희 여사가 어떤 발언을 했냐면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저와 우리 정부는 이 문제에 관해서 끝까지 함께 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근데 역대 어느 영부인이 영부인 스스로를 가르치면서 저와 우리 정부라고 칭합니까 사실은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이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발언도 좀 많이 순화가 돼야 되고 무엇보다도 지난 대선 전에 그때 영부인의 허위학력 문제 논문 표절 문제가 한참 문제가 됐을 때 분명히 조용한 내조를 약속하셨잖아요 무엇보다도 약속이 지켜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광재 위원 저와 우리 정부라는 말 한마디만 딱 따갖고 이 본말이 약간의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은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뜻에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북한 인권 문제를 끝까지 잘 챙겨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인데 저와 우리 정부라는 딱 그 워딩 하나만으로 사안을 판단하기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외교 현장이나 아니면 이런 곳에서 영부인이라고 하는 김건희 여사의 의사가 반영이 돼서 어떻게 결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거 다 지금 민주당이나 야당이 의혹 제기하고 그런 식으로 색깔 쓰이고 더 치워서 그런 이미지가 강화되는 것이지 온 것 하나 김건희 여사의 의지가 그대로 관철됐다 이런 건 없는 건데 사실 저는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체가 아직 드러난 게 없는 프레임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아니 저와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그거를 대통령 부인이 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어떤 식으로 됐건 안됐건 간에 그런 표현 자체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만 그렇게 얘기했나요 우리가 대선 때 7시간 녹취록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내가 정권 잡으면 이라는 단어를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일관되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 부인이 무탈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분이 이런 일을 하면 뭐 박수치죠 더하십시오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 윤석열 정권 들어가지고 모든 문제적인 이슈의 중심에는 김건희 여사가 어김없이 중간에 서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가서 쪽방촌 무슨 마포대교 유명을 달리한 권익위 국장은 생각 안 합니까 본인이 명품을 받은 것 때문에 어쨌거나 비로 빌어진 일이잖아요 빚어진 일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조금 더 신경을 쓰지 않는가 그런 태도 때문에 국민들은 더 분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말 더 신중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곁에 있는 분들 조금 정무적 판단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추석 때 또 단독으로 또 봉사활동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제발 그냥 계세요 왜냐하면 그때 경호실도 좀 쉬어야 되고 관계자들도 좀 추석 연휴를 보내야지 단독으로 움직이면 대통령 부인이 혼자 단독으로 혼자만 갑니까 그러니까 좀 주변인들도 좀 생각 좀 해주세요 네 한마디만 딱 붙이면요 이미지가 좋다면 정강재 위원 말씀하시고 윤재관 위원 말씀 듣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금 짧게 한마디만 붙이겠습니다 이미지가 좋다면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 칭찬받고 이미지가 좋지 않으면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 비판받는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이미지라는 것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프레임을 쓰여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나쁜 이미지만 만들어놓고 이미지가 나쁘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해도 비판받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이미지가 아니고 실체적 진실로 지금 부적절한 일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검찰에서도 권익위에서도 다 무혐의 처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 분노하고 저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미지를 누가 만들어요 어쨌든 이번에 행보 자체가 좋은 행보라는 걸 전제로 두 분은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번 건을 보면 국민이 정말 안중에도 없구나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는 안중에도 없다라는 걸 정확히 보이는 게 뭐냐면 이게 실시간으로 일정이 공개된 게 아니고 사후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이 본인들이 정제해서 필요하다는 건 사진만 내고 그리고 워딩도 그렇게 해서 발표를 한 거지 않습니까 거기 발표에 대통령처럼 지시하는 내용이 본인 스스로 대통령이 스스로 공개를 했어요 만약에 정무적인 감각이 좀 있거나 국민들의 시선을 고려했다면 그런 것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피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정제해서 낸 사안에 대해서도 대통령 놀이하는 지시의 사항들이 분명하게 밝혔다는 것만 보더라도 지금 김건희 여사의 행보는 대통령 놀이다 그것을 자기네들이 자인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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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